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블디어입니다. 오늘은 성대 접지가 무슨 뜻인지 접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접지에 대한 잘못된 상식에 대한 걸 알아볼 거예요. 뭐라고요?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에이 빨리 해줘. 첫 번째 성대 접지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성대 접촉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성대의 점막이 벌어지지 않고 찹쌀떡처럼 딱 붙어있는 상태를 말해요.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음을 낼 때 저음 중간음 고음 땅땅한 소리 약간 여기 딱 붙어있는 소리를 낼 때 성대가 잘 붙었다고 하고요. 또 음을 내는데 좀 약간 바람 빠진 소리 가성 소리가 나는 소리를 약간 성대가 잘 붙지 못하고 살짝 벌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예를 드리자면 저음에서는 아아 이게 잘 붙은 상태예요. 안 붙은 상태는 약간 아아 약간 허어스키한 느낌. 중음에서는 아아 이게 붙은 거면 안 붙은 건 약간 아아 약간 가성 비슷한 느낌이 나고 두성에서는 아아 이거면 아아 약간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가 성대가 잘 안 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성대 접촉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봐 주실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소리가 힘이 없고 바람 빠진 소리가 나고 고음할 때 가성 소리가 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요? 아 되게 못 없어요 노래할 맛이 낫나요 이거 제일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할 때가 성대 접촉이 잘 안 된 케이스죠. 뭔가 땅땅하고 파워풀하게 나가려면 성대 접촉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성대 접촉이 안 되는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 음성 질환이 와요. 목이 계속 아프거나 쓰라려. 한 곡밖에 못 쏘아해. 그리고 나중엔 고음 자체를 잘 못 내게 되기 때문에 성대 접촉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걸 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냐면 말을 할 때 음성이 정확하게 나가시는 분들 말고 허스키 하시는 분들 저음 고음에서 중저음에서 약간 음이 탈이 나거나 약간 가성 소리가 나는 불안정한 상태 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좋고요. 평소에 소리가 약간 기어들어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요. 이렇게 좀 정확하지 못한 분들에게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되게 되게 짧아요. 스케일로 성대를 어디서나 붙일 수밖에 없는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모음 두 단어로 끝나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모음 자체가 아, 에, 우가 성대 붙이기 굉장히 좋은 모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스케일을 해도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중간음 고음에서 목이 아프고 소리가 잘 접촉이 안 돼서 삑사리가 나거나 바람 빠진 소리가 나게 돼 있죠. 그럴 때 앞에 약간 H 발음 비슷한 소리로 코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소리로 발음을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퍼스도 그 중간을 딱 찍고 원을 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명점을 딱 찍고 성대 접촉을 제대로 붙여주시면 목도 안 아프죠. 자 그러면은 예를 세 가지로 들어볼게요. 우, 아, 에 라고 했을 때 우 낮은 음에선 성대가 잘 붙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 근데 이걸 계속 높이다 보면 목이 아프거든요. 그때 필요하신 단어는 바로 효 효라고 해주시면 조금 더 목이 덜 아플 거예요. 어떻게 해주시냐면 우 이거를 효 그래서 효로 정확하게 소리를 딱 잡고 우로 성대를 붙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예요. 우를 정확하게 소리를 앞으로 내주셔야 돼요. 효는 가성 소리가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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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ーい. 이렇게 힘드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한 것처럼 끊어서 스타카토로 해주시면 더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이 걸 느낌을 찾으셨다 그럼 그때서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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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혼면 목이 덜 아프고 성대도 쫀쫀하게 붙겠죠 두번째는요 성대를 아아로 붙였을 때 낮은 음에서 아아하아 이건 누구나 다에요 성대가 잘 붙어요 근데 중음고음 가면 삑사리가 나거나 불안정하거든요 목이 약간 아플걸 말랑 하거든요 그게 이제 곰이, 성대가 잘 안 붙는 거거든요. 그걸 잘 받쳐줄 포인트, 호흡이 코 쪽으로 빠질 수 있는 발음이면 좋은데요. 바로 호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음으로 한 번 해볼게요. 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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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어찌가 좀 더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에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도 좋지만 좀 더 목을 안 아프게 하고 성대를 붙이려면 히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쫀쫀하게 붙죠. 히에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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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접지를 시켜주시면 성대 접지가 붙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세 가지로 알려드렸는데요.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해주시다 보면 나중에는 호% 플러스 성대 접지도 잘 되면서 아름다운 두성이 될 거예요. 이거는 그냥 계속 해주셔야 돼요. 연습을. 아시겠죠? 이상 버블디아였습니다.